내 자손을 착둔 날아올 때마다 후제 중생하고 이 험한 길을 간다 이래시니 워마 부정, 테마 부정, 노일부정, 들 부정 선우의 부정은 실실이 담으려 도안아주소서 흘리도 안아올 때마다 후제 중생하고 이 험한 길을 간다 흘리도 안아올 때마다 흘리도 안아올 때마다 한강 불렀으니 여천지 뭐 봉해라 원한 풍요창 차이는 사바세계 납선 부주로 갈 반신봉조 대신봉조 대신봉조 한강 불렀으니 여천지 한강 불렀으니 여천지 석회 공개 세연 김영상 만이시 를 보내는 도당 하시는 부분도 싸 산신은 물산이 많이 쉬고 해동에도 천식의 자 오늘 김씨에도 선우선생님 네 천안불사 하위같이 받으셔서 오늘 또 신신혁이고 최신혁으로다가 친할머니 천안은 물산이 하위같이 받아서 해동은 내게 자는 흥불려가자는 정성이시고 흥불려가는 정성이시고 천당굴레 만당굴레들은 가까우마다 집집마다 편안하게 해달라는 정성 아니시되 네 학업에 있는 자손들은 학업에 채소문 열어 도와주시고 직장으로 다 왕래하는 자손나비들은 직장에 채소문도 열어 내가 도와주시고 네 자손들들 호냐 눈물지는 말보다 울음 잊고 웃음 짓고 가정이 편안하게 해달라 내가 너에게 도와주시면 돼요 네 청궁천왕은 1월 천왕이야 네 사회로나 용신은 천왕님이시고 네 토당 천왕은 푸군 천왕 네 사신은 천왕님 수위에서 동선은 사방이다 28방문에 들어가서 오냐 칼되게 내가 도와주시고 잎이 펀성하게 도와주시고 네 유혜정 구수 초집단 어냐 상단굴 이끌어가며 Soy L니 왕다비를 이끌어가면서 kleine 사는 내 기자 아니시나 오늘의 동원 내기 전에 건강수 잘 챙기게 도와주믄 천당굴도 만당굴도를 가가오마다 잘 되게 내가 도와주믄 오늘의 우리 천안궁 상림이 왔다 가는 길에 오늘의 바라시주 나르실 적에 남부하니 타고 남부하니 타고 가연바를 고른다 거슴 하늘이 나려 남부하니clock cage 소금 뿌이는 이럴 뿌이는 아니시냐 그냥 사이로다 용신뿌이냐 도당 부인은 부군부인 선왕 부인님이시고 한산으로 한시선왕 홍시선왕 부인님 매화당으로 내 동네 기자 배화부인 선녀부인 영태 부인님 아니시랴 오늘은 부인님 수위에서 신축연애 오네 험난하고 내가 악한 거 탐을려 내가 밥뼈 더 드시마 청구호구는 일을 구구야 사이로다 용신 오고 도당 오고 부군 오고 산신 오고 뭐냐 오늘은 호구님 수위에서 나쁜 애고 내가 처지 내고 내가 다가들어다 주자 해동훈 내 기자 풀리신장의 외계신장의 오늘 아버지 옵신장의 오늘은 유정성 받고 나서 해동훈 기자는 동서는 사방 내가 문 열어서 도와주고 오늘 신의 아버지는 옵냐 몸순아 건강하게 내가 도와주고 동기는 일신들은 옵냐 잘되게 내가 도와주고 오늘 신아버지 말세 받고 신어머니 글세 받아서 장안가득 기름나게 내가 도와줄게 옵냐 채수명님께 도와주고 걔는 잘나가요 맨날 네 그래도 잘 불리지 옵냐 재수있게 내가 도와주시고 불해주려는 벼랑 대신이시고 옵냐 각국나라 열두 대신 아니시냐 옵냐 도당 대신은 부군 대신 옵냐 선왕 대신 할머니시고 옵냐 천씨는 말명에 신씨는 말명이야 옵냐 김씨에도 선우선생님이고 옵냐 최씨 말명을 신신형 말명으로다가 옵냐 신에도 화해 받으시고 인에도 화해 받아서 해동훈 내기자는 옵불리고 금불리게 내가 도와주고 어떤 대신 왜 대신이냐 옵냐 한 잔 저 나라 관세시 밝은 대신 대신 우리 대신 소름을 받아 우리 정성을 가고 싶으시오 성수 대신 할머니는 별삼 대신 할머니 작두 대신 할머니가 오늘은 애동훈 내기장 동서사방 희름나게 내가 도와주고 글문장 내려도와주고 말문장 열어도와주고 눈에다가 화경문 열어 도와주고 가슴에다가는 대천문 열어서 흥불리고 흥불리게 내가 바닥에 도와주고 찬동굴들 만당굴들도 잘 되게 도와주고 다시 한번 아멘 으 으 5 5 0 영덕 해룡산 산신의 송리산 산신님 오늘 모두 오수산 산신의 월악산은 산신이면 금수산의 산신님 아니시냐 오늘 광덕산의 산신이고 영인산 산신님 함이 받으실 적에 기동성 내 구수산에 소름허설 내 고소에 아철에 중간 아이씨 무헌니 자철 여쭌니 해 우베 해구예 기초연헌니 희리차게 사론네 기초연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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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천국맞이의 1월맞이야 해달맞이 정성 받고 나서 왔다 가는 신도님네들도 잘 되게 도와주고 내 각성맞이들도 집안이 편안하게 내가 도와줄게 맘 안에 먹는 일들 뜻 안에 먹는 일들 소원이나 이르도록 내가 도와주시고 내 관제 구슬로 내가 힘든 자손 나비들은 관제바람 막아 도와주시고 인간의 구슬바람 다 제쳐서 맘 안에 먹는 대로 내가 소원이나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이장성 찰맞고나서 안사는 여덟 아니시냐 팥사는 내국이여 칠국지 명사는 재불은 제천 아니시냐 선동물 마누라는 후동물 마누라여 가사위 통물산의 최영훈 장군님 아니시고 오늘 망구충시는 임장군 제주도라 한라산의 여장군 마누라 오늘은 착두장군은 별상장군 오냐 나라 장군님 하얘같이 받고 나서 오냐 해도 못내기 전에 쌍날에 호르고 외날작도 비껴 타고 용사슬에 오냐 용작도 호르고 칠성작도 울라도 크나큰 이렇게 내가 도와주시고 오냐 신도님네들을 자동차 끌고 통서사방인 18방 왕래를 해도 오냐 거리거리 놀랄 수 없게 도와주고 다 손재수서 내가 막아 도와주고 금전에 나쁜 일 없게나 내가 화끈을 놓으시마 이 나라의 신은 별상님 아니시냐 오냐 천하라 옳으시는 별상님이요 강남은 대한국으로다가 오냐 사신은 별상님이시고 오냐 군웅은 별상님은 나라는 별상님 아니시냐 오냐 이동당의 토당은 별상님 애동기자 풀릴 별상님 외길 별상 오냐 신아버지 풀릴 별상님 외길 별상님 신아버지 풀릴 별상님 외길 별상님이시다 신의 아이 받고 인의 아이 받아서 애동훈 내 기자 타연금하게 내가 도와주고 오냐 나쁜 수 끓는 수 다 막아 도와주시고 천당굴들 만당굴들 왔다 가는 길에다가 가는 길 내가 풀밑혀 도와주고 가는 길로다가 사고수 내가 막아 도와줄게 오냐 험난하고 악한 거는 내 별상님 수위에서 타마가내가 바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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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천하라 옹씨는 별살림이시고 네 외날 잡고 미켓 하시던 나라는 별살림 오네 이무검질로다가 오네 성수는 별살림이시다 오늘 이 정석 내가 찰받고 나서 천신혁의 내 가중이시다 천신혁의 내 가중으로다가 오네 어머니 말명이 이제는 착둔 날에 올라서 내 자손 살려주고 동기관들 살려주고 형제들 간에도 한식이 없게 내가 도와주마 내 자손을 착둔 날에 올릴 때마다 후제 중생하고 이 험한 길을 간다 이래시니 잘되게나 내가 도와줄게 그럼요 잘되게 해주세요 그럼요 3-4-2 차이윗! 3-4-2 차이윗! 2-5-1 차이윗! 시원하게 파란색 좋그! 오늘만큼 이렇게 좋은 날이 없다. 내가 탁 얻어서 소 astronauts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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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3, 2, 3 1, 2, 3, 2, 3, 2, 1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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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